사실 안 해 본 다이어트 진짜 그거 너무 없을 거예요. 맞아, 맞아. 물도 마시기 싫은 거예요. 왜냐하면 물 마시면 막 500g, 600g이 늘어버리니까.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한 15kg인가를 뺀 거예요. 너 담낭염이다. 담낭염? 일주일에 3, 4kg로 빼요. 거의 안 먹어요. 그런데 진짜 그게 안 좋은 걸 알아요. 병원 가서 수액 맞아, 본 사람. 부분 약간 지방흡입 해 본 사람. 내 인생에 사실 다이어트가 즐거웠던 경험은 별로 없어.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몰아쳤어요. 그래서 건강이 그때 좀 안 좋았었어요. 약도 먹어갖고. 약은 뭐 다 먹었지. 약은 뭐 다 먹었지. 한약은 뭐 기본. 그리고 양약. 양이 이겨, 양이 이겨. 여기에다가. 사싶다, 사싶다. 사싶다, 사싶다. 사싶다, 사싶다. 사싶다. 저는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. 멋있게 와 딱. 영화도 있어요. 엉덩이 있고. 엉덩이 있고. 엉덩이 있고. 약간, 약간 노출증 있어? 너 꼭 그렇게 해? 아니, 아니. 너 꼭 그렇게 해. 아니, 아니. 야, 야, 너 죽여. 저는 이거 또 왜 걸음만 좀 하라고 할까? 포크 걸음. Like your ass. Hold up, n***a please, don't make me up to